한국 청년층에서 대장암 발병이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대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장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대장암 발병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대장 내시경을 미루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생활 방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 부족, 대사증후군의 증가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뱃살 관리도 필요합니다. 20대부터 40대 미만의 남성 중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도 건강한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50세 미만이라도 고위험자를 파악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의 선택은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식단의 엽산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해 생활 방식과 영양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